인생 나이는 70이고 카나다에서 35년, 한국에서 35년 살아도 70주년 되고 또 동포 여러분과 같이 제가 50 생활, 연애 생활을 정리하는 거죠. 그리고 음악 생활을 해서 이번에 행사하게 되었습니다. 내가 마음대로 폭발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여기서 내가 날고 뛸 수가 있고 일어났다 할 수도 뭐 괜찮아. 이건 음악을 음악을 맞춰서 하지만 음악을 맞춰서 한다는 것보다는 음악에 도착하면서 자기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모션을 할 수 있는 게 그룹 사운드입니다. 아 이게 음악이로구나 이렇게 또 달라진 게 그냥 마음이. 아 이게 음악을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구나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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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